이거, 샘. 이거 맞아요? 샘 맞아요? 이거 맞아요? 샘 맞아요? 네 맞아요.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시원하다. 이거 진짜 시원하다. 이거 진짜 시원하다. 그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신 상태에서. 왜? 근데 반대는 안 하나요? 네, 그다음에 팔꿈치를. 반대는 안 하나요? 네, 그다음에 팔꿈치를. 아니, 나를 좀 봐주시고 해야 하는데. 질문을 했잖아요, 학생이. 자기 혼자, 자기 혼자 만족하고. 팔꿈치를 말하게 대주세요. 그다음에. 아니, 우리가 말하면 좋지도 않아. 우리 손 봐줘요. 맞아요. 다리 어떻게 해요? 아니, 나 자식 계속 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손이 아파요. 뭐가 문제인 거야? 얘기를 해 줘요. 아니, 지금 다니면서 봐주고 원래 좀 그러지 않았나? 네. 아, 그렇지. 이제 반대할게요. 아, 반대. 아, 그때 반대합니다. 몸은 해목 쪽으로. 이렇게? 네. 지금, 지금 다 맞는 건가요? 맞아요. 저 보지 마시고 여쭤볼게요. 이거 안 돼. 선생님, 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랑 지금 동작이 틀린데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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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되면 잘못되면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혹시 귀찮으신 거예요? 인어 공주 같아요, 지금. 아, 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좀. 죄송합니다. 어머. 아, 야. 네, 맞아요. 어휴, 이 옆구리를 눌려준다는 느낌으로. 어, 김종국 씨 되게 잘하시네요.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휴, 엄청 늘어난다. 네. 선생님. 네? 아, 저걸 너무 투명인간 취급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걸 너무 투명인간 취급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 다 봐주고 전반에 그냥. 아니에요. 네? 너무 긴가? 너무 긴가? 이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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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굉장히 이상해요. 이분 이상한 거 같아. 이분 이상한 거 같아. 이분 이상한 게 아니라. 아, 이분 이상한 게 아니라. 아, 신혼대로 했는데. 아니, 자세를 집어줘야지. 아니, 사실 신혼대로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직접. 집중해. 오케이. 스무는 원래 붙이는 거예요? 스무는 원래, 스무는 원래. 스무는 원래. 아니요, 아직 빼지 마시고요. 네. 오른손. 쉰 다음에? 오른손. 쉰 다음에? 아, 우리 걸 보고 따라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왜? 아니, 우리 껍질을 보고 따라해. 왜 우리를 봐야. 왜 우리를 봐야. 거기. 잠깐만. 홍천수 스케치 이렇게, 갑자기. 우리 껍질을 보고 따라해요. 잘못됐다. 그다음에. 엇갈려서. 넘어가요.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아, 이거 맞아. 이거 괜찮아. 어? 이거 손 넘기는 거 왜 안 하고 이거부터 해요? 했어요, 방금. 어? 이거 안 했어, 이거? 이거. 이거 안 했어, 선생님? 이거 손 이렇게 넘기는 거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어? 안 했어요. 형, 형, 형. 우리가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안 했겠는데, 문을. 안 했다고요? 안 했잖아요. 아까 왜 저래. 어떻게 지금 뭘 할 거야? 어떻게 지금 뭘 할 거야? 아니, 뭐. 어떻게 지금 뭘 할 거야? 아, 잠깐만. 끝, 끝. 이제 일어나주세요. 끝, 끝. 이제 일어나주세요. 어떤 거예요? 끝이에요? 일어나라고? 끝이라고? 아, 잠깐만. 이 사람 뭐야? 아, 잠깐만. 이 사람 뭐야? 아, 전문가 선생님. 아니, 진짜. 전문입니다. 저 집중할게요, 이제. 아까 집중 안 했어요? 아까 집중 안 했어요? 끝이에요? 아, 지금 끝이에요? 자꾸 일어나요, 이렇게. 네? 아, 우와. 이거 어떻게. 찢으라고요,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일어나? 몰라. 아니야, 아니야. 그 빼지 말고. 그 빼지 말고. 이렇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잠깐만. 저 천장에 머리 다른데 괜찮아요? 저 천장에 머리 다른데 괜찮아요? 저 천장에 머리 다른데 괜찮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뭐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닿기는 다른데. 잠깐만. 아니, 뭐. 아, 대박. 우와, 나비도 쉬운 동작이 아니에요. 좋다, 이거야. 이거 쉬운 줄 알았어. 찢은 상태에서 발바닥을 붙여서 앉아주세요. 야, 이거 어렵다. 오! 나비다, 나비. 우와. 오! 나비다, 나비. 우와. 오! 편하네. 형, 아늑해요, 아내가. 그리고 이걸 닫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 약간 연구업가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을 닫아요. 이렇게요? 선생님,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하나, 둘, 셋, 까꿍 이렇게. 하나, 둘, 셋, 까꿍 이렇게. 아, 선생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까꿍이에요? 까꿍. 우리 유촌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네. 까꿍. 미션이에요. 까꿍. 그게 나비인 거예요? 네. 까꿍. 까꿍. 이거 되게 귀엽다. 멍키는. 멍키 어려워, 멍키 어려워. 발은 턴아웃. 턴아웃이요. 네, 턴아웃해 주신 상태에서. 뒤로. 기대해 주신 상태에서 다리를 쭉 벌려서. 대주시면 돼요. 다리를 쭉 벌려서. 오. 중국이 형. 이게 멍키거든요. 이렇게 손을 옆으로 펼치면 이게 멍키예요. 쉽죠? 쉽네요. 우와. 쉽네요. 야, 이거 진짜 시원해. 되게 시원해. 손 내려요. 손 내려요. 아, 아파요. 발을 내려봐요, 밑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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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에요? 일부러는 게 아닌데.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네. 성공! 오케이. 다음 샹들리에 갈게요. 네, 샹들리에. 네. 자, 이제 우리 마무리 깔끔하게 하자. 네. 하나만 씁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성공하자, 우리. 자, 가요. 자, 갑시다. 괜찮아요? 안 오지러워요? 괜찮은데? 오, 종국이 형 집에 이거 하나 설치하는 거 아니야? 너무 좋아요. 하나, 나도 하겠어. 좋은데? 종국이 형 어차피 집에 혼자 있으니까 나 채로 이제 이거를. 집에 혼자 있으니까 나 채로 이제 이거를. 야, 나 채로. 괜찮네, 저게. 아니, 집에, 집에 혼자 있으니까. 편하니까. 해볼까요, 주님? 해볼까요? 네. 뒤로 하신 다음에 먼키 약간 설명해 드렸던 거 있죠? 네.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움직이니까 손으로 이용해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어지러우니까 손을 바닥에 짚어주신 다음에. 네. 광수 씨. 광수 씨. 광수 씨. 왜? 왜? 창피해. 왜? 아니, 손으로 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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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따라하지. 내가 따라하지.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발 떼서 뒤로 가지고 와주세요. 네. 오, 됐다. 잡았다. 아! 아! 아, 울라버렸어. 네. 아! 광수 씨 아니에요, 여기?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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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이거예요. 대구예요? 네. 오케이. 됐어? 네. 성공! 이렇게 당기는 면 밀어주세요. 밀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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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돌면 안 되고요. 이게 아닌 것 같다니요. 집중. 아니, 여기 펴주시는 상태에서. 네. 골반을 잡아주시고. 앞으로 쭉. 앞으로. 핸들링이 전이 안 나요. 지금. 아니, 뭐 하시느냐.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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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네? 폭이라고요?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폭이라고요? 운동을 안 쳤셔야죠. 아니, 누구 제자리 왜 이렇게 바로 폭이해. 아니, 형, 인생 안 될 것 같아. 아니, 한 두 번에 한 번 폭이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와, 지훈아 잘한다. 와, 눈이 유연하네. 아, 진짜. 이제 만약에 이게 가능하신 분은 발 뒤꿈치를. 들어요? 네. 아, 들리는 게 나아요? 와. 잘한다. 이렇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도 해야 되죠, 선생님? 반대도요? 반대 안 해요? 그대로 앞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신 분. 근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신 분. 어, 나 이거 안 돼 있어. 왜 그러지? ώς 이렇게. 왜 그러지? 아, 알았다. 왜요? 좀 더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아, 아, 그럼. 여기 발 끝에 힘주시고. 오우. 아우, 환하나. 아, 세심하다. 아니, 옆으로 말고 앞으로. 아니, 이렇게 하면. 아니, 이렇게 하면. 아, 잠깐만. 아니, 말 씹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아니, 말씀하여. 아니, 그만. 아니, 그만. 아니, 그만. 아니, 그만. 아니에요 이상해요 몸이 이상해요 몸이 몸이 이상하다뇨 이상해 맞아 이상해요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주네 한번 알려줘 보세요 진짜 아 쟤요? 진짜 그거 안에 숨어있다 아 100% 나래 누나야 무릎이 너무 강렬한데 발구락 너무 강렬해 발구락 너무 강렬해 아 저 안에 사람이 있구나 야 나래는 진짜 나 갈거야 아니 근데 나래 누나는 너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 좀 길시다 아니 그 안에 얼마동안 계신거에요? 되게 힘들 하셔서 우리 가만있어볼까요? 약간 부들부들 떨고 계시는거 맞죠? 알아서 나오게끔 누구에요 누구세요? 선생님이신거죠? 아니 저렇게 선생님이 뭐답게 저렇게 숨어져서 하는거에요? 아니 저렇게 선생님이 뭐답게 저렇게 숨어져서 하는거에요? 선생님 깍둥 안녕하세요 깍둥 안녕하세요 진짜 선생님이구나 유승욱씨 안녕하세요 실제로 보다니 이야 1일 유관완가로 유승욱씨 모셨고요 아 영광입니다 강수님 내가 안쪽으로 갈라는데 디펜스 하는거 몰라 형 내가 안쪽으로 갈라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거지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거지 뭐 그래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니 디펜스를 걸었어요 지금? 오케이 아니 승욱씨가 키가 크셔가지고 둘이 잘 어울린다 진짜 둘이 잘 어울린다 아니 그러려고 나 지금 안에 들어가려는데 아니 그러려고 나 지금 안에 들어가려는데 아니야 뭐 아니 승우 그럼 너 아니야 승우 아니야 승우 OK 아니 디펜스를 치는 이유 몇 시인가요? 72요 오 72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9살이 저하고 다섯살 차이 아 갑자기 그런 얘기를 무슨 미팅으로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자기 소개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님 근데 실제로 뵈니까 근데 실제로 뵈니까 근데 실제로 뵈니까 근데 실제로 뵈니까 되게 신기하게 생기십니다 되게 신기하게 생기십니다 어디가 어디가 만화처럼 생겼죠 아까 만화 신기하게 생기는데 머리도 마일도 닮으신 거예요 마일도 닮으신 거예요 말을 닮으신 거예요 다행히 오늘 선생님이었어요 후가 길잖아요 초년인데 말 닮았다고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이신데 아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이니까 그냥 들어 예를 들어 자 유승욱씨가 오늘 미션을 직접 설명해드릴 거예요 아 네 일단은 1시간 반입니다 그거밖에 안 남았다 아 맞나고 6시간이구나 빨리 해야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최종 라운드입니다 최종 라운드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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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깜짝 놀랐네 가스에 분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멋있다 멋있어졌다 아니 우리 그 저기 갓세븐이 그 2016년에 벌써요 한 2년 됐네요 맞아요 마크 정식 때문에 그때 나오고 아 우리 마크 우리 그 저기 여름에 기차역에서 맞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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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림픽도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세지 아 그때 아 맞아 무슨 대결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또 갓세븐하고 진짜 실력이 굉장히 세지 그러니까 안 봐주더라고 진짜 안 봐줬어 아니 우리가 갓세븐하고 무슨 대결합니까 자 최종 미션은 준비된 세 가지 게임 중 두 가지 게임을 먼저 이긴 팀이 승리합니다 E가 이기고 싶다 E가 이기고 싶다 E가 이기고 싶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눈을 어디다 달렸지 모르겠어. 야 너는 카메라 봐. 왜 어디다 둔가 그래 카메라 보고 그러지. 아니 머리를 계속 넘기더라고. 저민아 너 귀에 피나. 아니 왜 이렇게 파는 거야 여기를. 아 나 정성은 진짜. 라운드 원. 각 팀 대표 세 명이 엄지발가락을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더 멀리 뛰는 멤버가 있는 팀이 승리합니다. 어? 어? 오늘 우리 저기 개구리 전소발이부터. 개구리. 소민이가 발가락이 진짜 길어요. 나 진짜 길어 따봉되잖아 엄마. 따봉. 약간 매력발스라는 눈빛이 너무 싫었어 지금. 아 너무 싫다 이런 걸 매력발스라고. 준비. 시작. 시작. 뭐야. 야. 뭐야. 소민이 개구리야. 아니 아니 마음같지 않아. 나 찬란하지 마. 진지하게 하자 진지하게. 야 갓세븐 보고 있어 지금. 소민아 너 귀 뒤에 벌써 시뻘개. 염증 생겨 진짜. 야 까지겠다 야.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개구리.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근데 안 뛰어져 진짜. 야 소민아 나쁘지 않아 지금. 1등이야. 오케이. 자 우리 유겸이. 오케이. 엄지를 완전 잡으셔야 돼요. 유겸이도 이거 처음 해봐서. 그렇죠 그렇죠. 괜찮겠어? 해볼게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에이 그냥 하지. 해볼게요. 둘 셋.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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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랬으면 우리 저기 끝까지 가지. 아니야. 아 크로마틱으로 하냐 갑자기. 유겸이가 갔으면서 광수 역할이구나. 아 네. 어 얘도 드론 어? 아 이거 드론인데 드론? 에어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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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이 광수네. 에어컨이 광수네. 아 진짜? 진짜로? 에어컨이 광수와 광수님. 될 것 같дел grandmother 닮았다 야. 구모님이 지금. 약간 비슷하다 둘이. 어 현강 networks that really show you. 아니. purposes Golden patents. 아니 닮은데. 유겸이 유겸이 잘 생겼어! 니가 훨씬 잘 생겼어. 아닌가요? 날씨만 말 잘생겼어. 아주 웃기게 생겼고. 같은 과데 아까 네가 훨씬 잘생긴 거지. 잘생긴 뭐 나쁘지 않게 생긴 거지. 해볼게요. 갑시다. 야 잘할 거야 잘할 거야. 가자. 준비. 아크로 아크로 아크로. 그냥 아크로 쭉. 자자자자자. 아니 형. 방향할까 봐. 방향. 내려 내려. 아래 아래. 내려 내려 내려. 어 자자자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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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하긋사.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아. 아 좋아 좋아 우리 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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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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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ructor 사자 너 진짜. 목화 잡지TINE아. 아 아워. 아. 줘 준가 Han. 맞네. 더 이상 어떻게 두 obten가. 더 이상 어떻게 줘.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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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아아. على burnout. 알겠다 여기까지 즈그러고. 알겠다. 내리라고! 아, 이게 어디... 아, 내려! 일부러, 저거. 이게 어디...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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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교체하는... 이건 말이 안 돼. 아니, 높이가 너무 높았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아니, 그거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라, 나 기계했어. 나 한 번 해볼게. 이기자, 이제 이기자. 6시간 안에 해야 돼. 굉장히 잘해, 지금. 어, 잘하네. Uno! 너무 따라, 더. 더, 더. Noah, Noah, Noah.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왼쪽, 왼쪽, 왼쪽. 더 가야 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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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케이! 상관? 상관! 상관 상관! 오케이! 상관! 자, 위험한 배달. 백림리 레이스 최종 목적지 배달에 성공하셨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최종 배달에 성공하셨기 때문에 일곱 분은 벌칙 면제, 한 분만 최종 벌칙을 받게 됩니다. 너는 없네. 아니, 근데 이게 뭐예요? 열어봐도 돼요, 지금? 그리고 가방의 내용은? 와, 이게 뭘까?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 너무하네, 답답하게. 너무 궁금해. 진짜 다음 주에 공개된다고요? 자, 그러면 최종 벌칙자를 뽑을 룰렛이 들어오겠습니다. 난 없다, 난 없다. 일단 이것만 피하자. 그러면 한 명만 벌칙인가요? 일단 지금 종국이 형이 좁혀오기 때문에 확률상으로는 제일 높아요. 확률상으로는 나다. 진짜 제발 좀 안 걸려, 진짜. 확률상으로는 나다. 아, 제발. 하나, 둘, 셋! 제발, 제발. 아, 제발 진짜. 이야,изang하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야. festive,ello. 느낌 이상하다. 해야z.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팀에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넘어갔다, 넘어갔다. 양쇠차, 양쇠차. 내가 무슨 죄를 해줬다고. 역대급 가장 큰 물대포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세 개 뭉쳐서 하는 저희도 처음이에요. 어떤지 궁금하긴 하다. 자 그러면 찬영 씨 물대포. 1, 1,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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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영 씨. 찬영 씨. 찬영 씨. 팬은 내가 지킨다. 팬은 내가 지킨다. 이게 세네.